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식 내외를 이혼시키기 위해서 이간질 오지게 시전하다가 결국 본인이 버림을 받은 그런 할매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전현이랑 당장 이혼해라! 이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이간질을 시도한 시모 하지만 아예 씨알도 안 먹혔고 오히려 본인이 팽을 당했네. 이를 어째까? 원제 시모가 남편한테 보낸 문자 결혼하고 교묘하게 사람 괴롭히고 피를 말렸던 시어머니 참다 참다 도저히 안되겠기에 정말 죽겠다 싶어서 언제부턴가 확실하게 거리를 뒀습니다. 딱 기본만 했었죠. 그리고 저처럼 인성이 썩은 시모를 만난 분들은 잘 아실거에요. 사람을 얼마나 미치게 만드는지 사실 결혼 초반에는 저도 뭘 모르니까 미친 헛소리를 들어도 그냥 긴가민가하면서 어버버하는 일도 되게 많았구요. 그래도 또 남편 부모라고 넘어가는 것도 많고 이게 그래요. 아예 대놓고 저한테 욕을 하든자 막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교묘하게 사람 괴롭히고 웃으면서 매기는 거라서 바로바로 끊을 수가 없더라구요. 차라리 면상이 되고 쌍욕이라도 박았으면 그 자리에서 크게 대응하고 더 빨리 끊어낼 수 있겠지만 늘 웃는 얼굴로 그리고 간접적인 헛소리로 사람을 괴롭히는게 이게요. 쌍욕하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라는걸 아마 아실겁니다. 이런 시모를 만났다면요. 그리고 이게 왜 더 큰 스트레스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뭐랄까 사람 마음 내 가슴에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결국 곰고 터져버리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대놓고 야 돈 좀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어우 지금 저희도 어려운데 안돼요 어머님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는 노후 설계도 안됐고 늙어가지고 고생만 하네 남들보다 힘들게 사네 이렇게 죽는 소리를 자주 하고 계속 뭔가 바라기만 했어요. 혹여 손절이라도 당할까 싶어서 철저히 계산적으로 이루는거 다 보입니다. 처음엔 안보여도 아니 막말로 80대 노인이면 또 모를까 겨우 60대 중반이야 그리고 사는 형편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거기다 제일 그지같은건 자식들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 있죠. 그거 최대한 안쓰고 알뜰살뜰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평생 오직 본인들을 위해 쓰느라 뭐하나 제대로 해준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설령 진짜 없고 힘들다해도 그거 힘들다고 자식한테 빨대를 꽂으려 하는게 이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아무튼 그렇게 경험치가 쌓이다가 도저히 상종 못할 사람들임을 알게 됐고 티가 딱 나기 거리를 뒀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역시 못마땅했는지 몇 달 만에 만났을 때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직접적으로 까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만나봤자 좋은 소리 한 번 안하면서 왜 계속 이렇게 자주 보자는 거야. 이것도 말이 아예 안되는 거 아닙니까? 화풀이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늘 그랬어요. 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언제나 바라기만 하고 연락 자주 하라 그러고 계속 보길 바라고 사소한 것도 그래 그냥 넘어가는 거 없이 사사건건 트집에 대접받을 생각만 가득했었죠. 아무튼 그 사건 당시 시어머니는 본인의 그 숨겨진 의도가 다분히 드러나는 즉 저를 대놓고 까내리는 말을 했었고 그 말을 하고 난 뒤 일부러 그런 건지 빠르게 다른 말로 화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어버버버 하다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죠. 그랬는데 미치겠는 거야. 바로 다음날 그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그게 터져가지고 결국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자꾸 이러니까 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 사랑을 받고 자란 귀한 자식인데 왜 저한테 그런 말들을 하셨나요? 이렇게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났지만 정중하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는데 그걸 읽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래 어머님도 본인이 잘못한 걸 아니까 당연히 할 말도 없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어차피 처음부터 그래 에미야 미안하다 이럴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과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이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연만 끊었다가는 제가 화병으로 죽겠다 싶으니까 이왕 끊는 거 할 말을 하자 이렇게 남긴 거였어요. 여하튼 이제 뭐 어쨌든 할 말 다 했으니까 다신 안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번호, 카톡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차단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양반이 제가 당신한테 보낸 카톡 캡처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자기 아들한테 보냈어요. 그리고는 봤냐? 지금 이게 어디 감히 지 시험에한테 따지고 있냐? 아니 그리고 이게 따질 일이냐? 이런 되먹지 못한 년? 너 이런 거랑 계속 살 거냐? 당장 이혼해라 당장 요즘은 어? 이혼 같은 거 해도 흉 아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하네. 어디서 이런 걸 주워왔을까? 내가 어? 우리 아들을 생각하니까 엄마는 지금도 눈물이 또 나온다. 아들아 걔가 보낸 내용은 그냥 무시해라. 알지? 이렇게 보냈고 남편은 아무런 대꾸가 없었어요. 남편이 일부러 보여준 건 아니라는데 제가 어쩌다 보게 된 거긴 한데 근데 이거 일부러 저 보라고 놔둔 것 같아요. 보라고 아니 알지는 무슨 미친 참 어처구니가 없네. 평소 자식한테 다정한 말은 물론이고 우리 아들 이런 호칭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인간인데 갑자기 이러는 거 저만 소름돋습니까? 아 참고로 저도 이거 사진 찍었고 증거로 보관 중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들한테 해준 거 개치뿔도 없고 또 그렇다고 돈독한 사이도 아니야. 부모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것도 평생을 자기 자식들보다 자신들이 우선이라는 거 이거를 저희 남편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좋은 감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들이었죠. 여하튼 이 일이 있고 저는 완전히 차단 연 끊었고요. 남편도 왕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법 오래됐어요. 아니 아무리 이기적인 인성을 가졌다 해도 그래도 부모인데 그저 이렇게 본인 감정만 중요하고 아들이 힘든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혼해라 라는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부모가 맞는 걸까요? 혹시 이런 심호 또 있어요? 정말 악질 중에서 최악의 악질을 만난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저희 남편도 그럽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기적인 건 나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이 정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 본인도 안 볼 거고 저도 마찬가지 그냥 평생 보지 말고 마음 편하게 푹 놓고 살라고 합니다. 뭐 안 그래도 그럴 작정이었지만 이런 것까지 보게 되니까 진짜 죽을 때까지 볼 일 없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어요. 혹여나 마음 약해질 건덕지조차 다 사라지고 없다 이거죠. 쌓인 게 너무 많아 분노가 터지는 경우는 많겠지만 여하튼 당신 만날 일 평생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행여 나중에라도 아쉬워져서 사과를 하니 어쩌니 하면서 빌빌거리는 거 그딴 개그지 같은 일 절대 없길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시간만 지나면 다시 볼 수 있을 거란 그런 헛되고 망령된 기대조차 절대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댓글 1번 아니 남편도 자기 부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평생 보지 말고 편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뭐가 방관이라는 거야. 만약 진짜로 방관을 한 거라면 쓰은이도 자기 남편 욕부터 했겠지. 2번 그래요. 나도 여자지만 이 정도면 실도 잘해준 거지. 내 친구는요. 시모가 엄청 심하게 괴롭혔는데 걔 남편이 아니 나 우리 엄마한테 자꾸 왜 그래. 어? 그래도 어른인데 나의 어른 네가 좀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지랄 해가지고 이혼했다. 3번 아들이랑 친하지도 안 하면서 알지는 개뿔 어처구니가 없네. 나도 비슷한 시모랑 영끄는 사람이라 쓰니 마음 크게 공감해요. 이건 그냥 가스라이팅이 능통한 그런 뭐랄까 늙은 여우지. 4번 잘 됐네요. 이참에 남편만 진짜 확실히 단돌이 하고 잡아놓으세요. 남편만 내 편이면 이런 시모 따위 띄워봤자 쭈그렁 할매지 뭐. 5번 와 내 전 시모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를 보는 내내 소름이 짜고 올라왔어요. 웃는 얼굴로 교묘하게 사람 돌려가고 사람 피 말리는 그런 인간. 근데 쓰니 남편 은근슬쩍 문자 내용 보여주는 거 보니까 확실히 아내인 쓰니 편이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반대였어요. 모든 걸 자기 엄마랑 상의를 하던 놈이었죠. 아내인 나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왕따를 시켰어. 그리고 시모는 이걸로 우월감을 느끼고 은근히 티를 냈습니다. 봤냐 이 년아 우리 아들은 내 거다. 딱 이런 거 말이죠. 정말 비참했고 하루하루가 그지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했고 지금은 뭐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6번 저랑 똑같은 시어머니를 만났군요. 솔직히 그지 같아도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러면서 애지중지 돈 들여가며 귀하게 키웠다면 그랬다면 뭐 어쨌든 이해라도 해봤을 거야. 근데 이거 뭐 걔 집을 해준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막 키운 사람이 이제 며느리 봤다고 갑자기 시모 대접을 해라. 그러면서 또 사람 오지게 피 말리고 괴롭히고 지새끼도 괴롭히고 그러니까 자식 며느리 모두 한 대 연 끊기는 거야. 어 7번 와 내가 연 끄는 시어머니랑 똑같은 인간이 또 있네. 수동 공격 돌약 가기 교묘하게 며느리 왕따 시키려 발악하기 사람 피 말리며 괴롭히기 등등등 모든 게 일치해요. 이거 안 당해보면 절대 모르죠. 뭐야 혹시 내가 예민한 건가 어 막 이런 식으로 긴가민가 하는 날이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병을 얻고 곰고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야. 연을 끊는 이유 이런 것도 말해줄 필요 없어요. 저런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런 걸 좋아하고 신경도 안 써. 그리고 해봤자 자기 변명하기 급급하지 반성 미안하다 절대 안 합니다. 9번 어쩜 이리도 패턴이 똑같은 걸까 한참 웃다가 합니다. 아니 무슨 어디 단체로 학원이라도 다니는 건가 참고로 저도 이혼하라는 미친 소리를 대놓고 들었고 남편이 먼저 분노 자기 엄마 손자란 그런 케이스 뭐 쓴이네랑 비슷하겠군요. 10번 그렇지 지가 아무리 설치고 이간질에 난리를 쳐대도 아들이 마누라 편이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지 뭐 그래도 마녀 아네 그래도 부모님인데 얼굴은 보고 살자 일단 개소리하면 이혼해야 되는 건 쓴이도 알고 있죠. 끌 끌 끌 뭐 나르시시스트 이런 뭐 좀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는데 쉽게 쉽게 가면 늘 우리 다 알잖아요 집이 모르는 겁니다 자식보다도 본인이 더 소중한데 며느리 따위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여하튼 아까 댓글에도 나와있지만 이런 사람들 반성 안합니다 한다 해도 악의의 눈물이죠 그런 확률이 99.99%야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해냈 번역 1 5 5 6 6